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스타렉스 두대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침상 똑같이 통으로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연결 하나도 없는 쭉 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앞에는 리프트 테이블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확장 테이블이 풀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전 영상과 똑같이 280A 인산철 배터리 하고요 30A 주행충전기 3000W 인버터를 탑재를 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이렇게 마쳤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 차도 보면은 이제 엠보싱을 이제 위에도 엠보싱을 이렇게 장착을 하였구요 이 후면에도 엠보싱을 이렇게 장착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 LED 등에는 이제 어떤 나무를 사용을 했냐면은 월넛을 사용했어요 이제 월넛나무를 사용을 해서 여기도 월넛 월넛 보시면은 정확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커리가 아주 환상입니다 아주 멋있는 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넛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굉장히 이제 음 차가 이제 고급스럽고 이제 살아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시트는요 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고 분리형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떼어내구요 빼내고 이제 그 밑에를 열게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통으로 만들었어요 통으로 만들었구요 가운데도 이제 나무와 이제 시트와 통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이제 리프트 업 테이블이 거든요 리프트 업 테이블은 이제 시트 채 올릴 수도 있구요 시트를 제거하고 이제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구요 앞쪽에는 확장 테이블 확장 테이블도 이제 전체 끝까지 어 풀로 그래서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일자로 가구요 이쪽에도 이제 일자에요 일자인데 어 여기 보면은 스타렉스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꺾이는 부분만 이렇게 약간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에도 뒤에 있는 차하고 이제 전기 시설은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소비자 분도 만족하시고 뒤에 분도 만족하시고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못받아요 이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제가 전화 받는게 뭐 30% 정도 뭐 그 정도 밖에 못 받거든요 정말 죄송스럽구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머슴이구요 저희 이제 대표님 전화번호를 올려 드릴 테니까 저희 대표님께 이제 문의하면은 아마 친절한 안내해 드릴 거에요 그래서 많이 많은 문의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항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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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謝 ap 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